아이들이 정리되어 있는 걸 꺼낼 때는 모르다가 사기도 보니까 한가득이야 어떻게 해야 되지 엄청 답답할 수도 있어요 아이가 제자리에 못 갖다 놓습니다 그러니까 아이한테 네가 꺼냈으니까 네가 넣어 이건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아이에게는 자기 자리를 찾아 주는 거야 장난감 친구들 집에 가는 시간이에요 집 찾아주세요 라고 그런 단어를 쓰셔야 돼 10분의 8 정도는 엄마가 해야 돼 몇 개 안 되는 장난감을 집 찾아 주는 걸 연습을 해야 나중에 10개 되는 장난감도 집을 찾아 줄 수 있어요 근데 엄마들이 엄마가 다 치웠어 조금밖에 안 남았어 이건 네가 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엄마가 치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다음에도 엄마가 치우라고 그래요 엄마는 장난감을 치운다는 말씀을 하지 마시고 정리를 반 이상 정도 해놓습니다 그 다음에 장난감 집에 이제 갖다 놓는 시간이야 이거 친구 집 찾아주세요 라고 해서 장난감 정리하는 걸 하나의 노래로 생각하시고 30분 정도는 장난감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겠다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접근 하셔야지 엄마는 요리 하시면서 아이 보고 거실 바라보면서 네가 장난감 치워 네가 꺼냈잖아 이렇게 하시면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하루의 일과다 장난감을 꺼내는 건 그 아이가 혼자 놀는 거 위해서 하는 거고 장난감 정리를 하는 거는 엄마가 놀이를 해 준다는 생각으로 특별한 뭔가 교구를 꺼내서 놀이를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매 생활 속에서 하나하나 하나를 놀이로 이용하시는 게 아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이런 Cr Arms